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경북은 성비위 관련 공무원 징계가 27건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지하로 노출된 사실과 원인에 대해 포항문화방송이 지난 1월 연속으로 보도했는데요. 원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개월 동안 정밀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주변에서 감마 핵종인 세슘 137이 토양과 물 시료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 월성원전 3중수소 진상 규명을 위해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했는데 지난 5개월간의 조사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주변에 토양과 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는 감마 핵종인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37백크렐 검출됐고 물에서는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14백크렐 검출됐습니다. 한수원은 지금껏 감마 핵종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이는 원전 구조물에 균열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상 감마 핵종은 이번에 처음 검출된 것이 아닙니다. 월성원전 4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집수정에서 이미 2019년 이후 감마 핵종이 7차례나 검출됐는데 한수원은 당시 균열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마 균열이 있어서 지진 등으로 인한 균열이 있어서 그 사이로 감마 핵종이 새 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에서는 감마 핵종과 함께 3중수소 검출량도 리터당 최대 75만 6천 백허렐로 나타났습니다. 월성원전 자체가 새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3중수소가 샌 것 자체도 문제지만 3시에 나왔다는 것은 개통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저장조가 누설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1차 조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수원은 현재 민간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최종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에서 감마 핵종인 세슘이 검출된 만큼 방사성 물질의 노출이 원전 시설물의 균열 때문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영덕시장 화재와 관련해 포항시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3일부터 시장 내 소방시설과 전기 가스 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한편 소화기 사용법 등 안내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방역을 완화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이상 돼야 하고 중증 환자 비율도 크게 줄어야 하는데요.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 약 60%입니다. 대구는 58.1%, 경북은 63.7%입니다. 2차 접종률은 전국 35%, 대구는 32.6%로 2%포인트 낮고 경북은 39.7%로 4%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다음 달 말이나 11월에 2차 접종률 70%가 되면 신규 확진은 물론 위중증 환자 비율도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맞춰 위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도 6일 만에 60명대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발생 비율은 4차 대유행 초기 때처럼 70%를 넘어섰습니다. 휴가철 전국으로 번진 확산세가 재연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이동 상황이 많아지면 다시 미수도권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떤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명에 이어 오늘 3명을 기롯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2명과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천 명을 넘어섰고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804는 대구와 칠곡, 군위, 경산, 영천을 아우르는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명산이죠. 생태적 가치가 높은 데다 동화사와 갑바위 등 역사적 문화적 자원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은 해마다 1,8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대구, 경북의 명산입니다. 국보 2점과 보물 25점이 있고 1980년 돌입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식하는 생물종은 5,200여 종으로 국립공원인 오대산 5,100여 종, 무등산 4,080여 종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매화, 삭, 단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4종과 천연기념물 12종이 서식합니다. 팔공산은 2015년 환경부 산하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연구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30개 돌입공원 가운데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2순위,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대구 오기 전에 인스타에 대구 가을 보라는 거 쳐보고 여기가 좋다고 해서 와봤어요. 여기 케이블카가 좋고 팔공산에 볼 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딸이 좋아하니까 오면 도심하고 다르게 공기도 좋고 나무도 많고 하니까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아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립공원 승격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72%, 팔공산 인근 거주민과 상인 58%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했습니다. 체계적인 생태 보정과 환경관리가 필요하며 팔공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의시설, 탐방로 등 인플라도 확충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키게 그이할 것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타당성이 높게 나오면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국립공원 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2012년 추진됐다가 당시 주민 등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토지 소유자 49%는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승격에 반대했습니다. 그 선을 파괴사, 부인사, 동화사 윗선으로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든 수용되는 토지들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한다며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이번에는 차질 없이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공무원 성비위가 대구 8건, 경북 27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 동안 성비위 관련 지방 공무원 징계는 448건이었습니다. 이 중 경북이 27건으로 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았고 대구는 8건이었습니다. 전체 성비위 유형은 성폭력이 41%, 성희롱 45%, 성매매 14%였는데 징계는 정직이 27.9%로 가장 많았고, 견책 25.5%, 간봉 22.3% 순이었습니다. 울진경찰서 간부경찰관의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울진경찰서 간부경찰관 A씨는 지난 3일 동료 여성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졌던 가을비는 오늘 밤 완전히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며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흐린 하늘에 괜히 몸과 기분이 축축 처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곳곳으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면서 구름 사이로 따스한 볕이 내리쬐기도 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밤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크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2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에는 점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6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출입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에 오늘 포항을 찾아 지역 현안인 영일만 대교 사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